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2천선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단 2포인트가 부족해서 2천선에 안착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2천선 넘어가려는 시도를 해줬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모두 포함해서 시장이 좋은 건 역시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 속에서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 시장의 흐름을 못 짚고 있다 하면 문제겠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또 프로그램 말미에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약주까지 저희가 선물처럼 준비를 해뒀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자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베스트케이딩들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이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 날에도 리딩해 주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목요일장인데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2천선 장중에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2천선을 넘어서 2,100선도 노려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투자자들이 조금 조급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장이 이렇게 좋은데 계좌의 수익이 따라가느냐 특히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내 계좌 수익이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계좌가 있다면 굉장히 분석을 잘했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동성장은 여간에서 좀 빠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때는 지수가 얼마다 거시 변수가 얼마다 이런 건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컨센센스에 맞고 앞으로 확장성에 있어서 하반기에 점점 좋아질 확률이 많은가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요. 지금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조급하면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잡게 될 것 같아요. 계획하지 않는 매매로 충동 매매를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급한 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기는 한데 이슈 따라서 또는 테마 따라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급한 마음에 성큼 그걸 잡다가 그 상태에서 물리면 일련 농사가 다 헛은 농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떤 투자를 원하고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투자 아이디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면서 차분히 내 차례를 기다리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고 가장 많은 수량을 샀던 종목인데 최근에 못 견디고 개인들이 드디어 팔아요. 드디어 팔고 못 견디겠다고 급등주나 코스닥 종목을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삼성전자가 은행의 금리가 전혀 없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망하겠느냐 그런 연말에 내가 삼성전자로 한 10% 정도 수익을 얻으면 난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사신 분이라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변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겠죠. 투자는 항상 내 마음이 시황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시황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그 엇박자가 나오면 투자 스텝이 꼬여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진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삼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어지러운 2포인트로 이천선에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유가 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청원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나운서님이든 누가 봤던 것처럼 오늘 분명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갑다 이천.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비록 종가 기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장중에 이상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또 하나 지금 시중에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1980포인트 올라섰을 때 선무의 지수 기준으로 위아래 고점과 저점이 2.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산재되어 있는 위스크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위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또한 줄어들어요. 하지만 지난 3월이든 2월이든 심지어 4월이든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외부 변수 특별한 외부 변수가 아니면 추세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딘가요? 누가 봐도 명백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악재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시장으로만 보지 말라. 제가 배틀맨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나 현물과 선분을 같이 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선물과 현물 쪽에서 모두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고 현물 쪽에서는 비록 소폭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던져야 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수급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추세도 그대로 가고 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시장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왜 이 두 친구들은 못 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의존도가 시장 전체가 특정 종목군에 얽매인다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결코 아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총 비율로 치면 약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크게 흔들려버리면 말 그대로 시장이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고 두 종목이 올라가버리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단도체 대장, 매우 큰 대기업 이 두 기업의 의존도를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서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 스케어 관리 차원은 물론이고 국가가 또 정부가 산업을 경영하고 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분명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의외로 못 가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기타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그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장인 만큼 지금은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반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종목,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드리자면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인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때 살 걸. 아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 저걸 살 걸.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셔도 되고요. 이 종목을 살지 저 종목을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완만한 우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그냥 거기에 편승은 하십시오.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열매를 아마 안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다 2000포인트 말씀을 해주시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위원님께서 마지막 1000원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금도 지금 들어가기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수익률 게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도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으면요. 우리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쩐지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양해 이슈가 그다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양해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카이넷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돼서 또 5G 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까지 언급이 됐던 섹터군들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의 발원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AI 기술이나 이런 빠르게 전염병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덕분에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하나 이슈들을 체크해보도록 하죠. 이청원 의원님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시 특정 산업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호재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호재는 호재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염대비 등락률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이 크게 두 가지 섹터밖에 안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기업들이었고요. 또 하나가 중국 양해와 관련된 5G라든지 AI,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명확하게 등락률 기준 상위를 거의 다 석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양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군, 섹터 하지만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은 섹터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양해에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과연 크게 언급을 할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말 그대로 치킨게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한편으로 무원의 압박을 하고 있죠. 우리 편에 서라. 라고 하는 압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분명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 양해,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진행이 되는 이번 양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하게 경제가 아니라 저는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번외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째 정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약 2천 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이 속해 있는 약 55개에서 6개 정도 소수민족을 이끌고 있는 부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두 초대를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토대로 어느 정도 양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땅이 꽤나 많이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따른 선포를 하는 게 이번 양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키워드는 저는 강한 중국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렇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꿈틀꿈틀 거렸던 국가였는데 2000년이었죠. 2000년 이후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GDP 기준으로 이제 세계 2위나 되었습니다. 물론 1인당 GDP는 아직까지 현장에 났다 하더라도 국가가 보이고 있는 경제 규모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조업은 어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죠. 재화가 싸요. 그리고 조악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기에는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무역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유지되는 게 바로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그러한 섹터군에 많이 몰려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야외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주석은 맞아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 공산당원 8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진핑도 나름대로 국가 경제에 대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무엇보다 지진핑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자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주석 그리고 인민 서기장이죠. 마지막이 군사위원장인데 이 세 자리를 모두 다 한 인물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세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마오쩌둥이었고 두 번째가 후진타워 마지막이 지진핑인데 마오쩌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후진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얻기까지는 국가주석이 된 이후로 4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뜻하는 것은 시진핑에 대한 공산당원 전체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진핑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아무리 이슈가 되고 커진다 하더라도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이번 양회에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국 증시에 살펴보게 된다면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중국 소비제 관련이죠.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군에 대해서는 4차 산업 관련된 섹터에 속한 종목이 아닌 이상 어찌 보면 이번 양회 동안 크게 먹을 만한 먹거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비륨 축소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중국 양회 이야기가 나오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제가 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꺾이고 오히려 인공지능 5G 이쪽으로 오는 섹터군들이 좀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중국 양회를 앞두고 소비제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이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중국 양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중국을 꾸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코로나19를 의식이라도 한 듯이 앞으로는 이런 전염병들에 대해서 좀 앞서서 잘 관리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스카이넷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조기에 좀 차단하겠다 그런 의도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CCTV를 촬영하는 인콘이라는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양회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몇 번 줬었어요. 정부가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펴면서 그때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을 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중간제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받죠. 주로 SOC 사업을 일으키면서 철강 부분이나 지게차,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때 중국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었고 SO 사업 위주로 펼치다 보니까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그때 우리 중간제 기업들이 덕을 많이 받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SOC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4차 산업 중심의 데이터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AI나 이런 걸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업의 수혜단을 쭉 펼쳐보면 아직까지 AI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내에서 딱히 두드러지기 실적을 나는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딱히 수혜 기업이 없다. 그래서 억지로 테마를 맞추려 하지 말고 예전에 잉코는 그렇습니다만 아이디스라는 CCTV 영상 촬영 장비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서 정보보안 문제가 있으니 중국산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중국의 하이크비전과 다위가 전세계 CCTV 시장의 40%를 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못 쓰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인 아이디스가 CCTV로서는 영상 촬영과 해독을 같이 하는 유일한 영상 촬영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몇 번 이렇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이 확인이 안 돼요. 실적표를 보면 그저 매출도 그만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테마로 엮어서 어떤 기업의 수혜를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그 테마의 수혜를 받아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주가가 높인 상태에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업을 볼 때 실적을 추적하고 실적 베이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테마는 일시적으로 수급을 물리게 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테마도. 그렇지만 진정한 테마는 그 확장성이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만 이게 테마를 넘어서 실적주로 간다. 그래서 이번 테마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기계업정을 볼까요? 기계업정을 보면 기계업정이 좋아요.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가 최근에 힘을 내죠. 힘을 내는 이유가 중국이 SOC 사업을 하면서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두산그룹 자체가 어려움을 거꾸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아마 양해의 SOC 사업에 이런 기업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테마로 이게 쫓아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테마에 묶여서 그냥 수급으로 가는 종목인지를 좀 냉정히 구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양해 관련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성으로 끝날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이슈를 정말 받아서 실적으로 이어질 만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튀어 올랐는데 이것도 한때의 테마일까요, 위원님? 로봇은 앞으로 테마가 아니라 차세대 성장 산업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로봇이 어떠한 형태로 기술 표준화가 돼서 이럴 때면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표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전제는 5G 인프라가 깔려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을 했는데 통신이 끊겨서 멈추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전제는 전면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는 5G 통신망이 촘촘하게 깔려서 B2B 시장이 열려야겠죠. 그래서 책임의 소재도 명확해지고 그런 경우가 들 수가 있는데 아직은 각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그룹사별로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신하고 상호 교환하면서 어떤 표준이 될 거냐. 극단적으로 보면 SK그룹이 인수한 SM코아라는 게 있어요. SM코아요? 네. SM코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SK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져서 때만 되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요. 때만 되면 오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준히 우향을 하죠. 왜 그러냐면 또 실적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 듯 하는데 영업이익이 전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큼 소프트웨어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SM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증서를 결정하면서 증서를 하면서 가장 반도체 공정에서 고부가 가치 공정이 OHT라고 TV에 가끔 나오죠. 반도체 공정 돌아가면 천정 꼭대기에서 빙글빙글 레일 타고 돌아가는 그걸 오버헤드 트랜스포트라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장비인데 이게 만약에 SK하이닉스에 납품이 되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SM코는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게 발현이 되는 그 단계에 오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만큼 생각보다 공장 자동화나 로봇 산업에 실질적으로 산업 적용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로봇화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고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흐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어지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흐름이 좋았던 로봇 관련 주에 대해서도 실적 위주로 좀 따져봐야 된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어제 다뤘던 이슈이긴 한데 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오늘 또 태양광 관련 주들도 빠르게 올랐었고 OCI도 전거래일 대비 10% 넘게 오르는 장중에 상승폭을 보여주는 등 이 그린 뉴딜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오늘 굉장히 들썩들썩했던 하루였거든요.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의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어제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테마성이 확률이 높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의견 유효하신가요? 유효합니다. 시장은 어떤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반응하는 게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OCI를 말씀하셨으니까 OCI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접었잖아요. 국내 사업 철수하고 저쪽 인도네시아 쪽 공장만 가동하기로 했죠. 국내는 2차 전지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는 중인데 테마가 이렇게 좀 뜬금이 없습니다. 폴리실리콘은 기본적으로 전기료 원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해요. 그래서 중국의 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원가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2011년에 OCI, 과거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시절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400불대였어요. 400불대에서 전 세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단가를 높이면서 큰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7, 8불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 OCI가 그렇게 오랜 시간 계열사 다 팔고 투자를 했는데도 유지가 안 됐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은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탄소배출협약에 대해서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미국과 유럽인데 산업이 큰 나라면 큰 시장, 전방 시장이 어떤 수요를 담보해 주지 않으면 그 산업이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은 효율이 안 나와요. 효율이 안 좋다. 그래서 태양광도 일조량이 텍사스주나 이런 데는 연간 일조량이 한 2천 시간 이상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저쪽 땅끝마을 이렇게 좋은 데가 한 1,100시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두 번째는 폭력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국이 폭력이 발전한 거는 거기는 바람이 편사포로 일방으로 불기 때문에 폭력 타워를 설치하면 효율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은 어디를 가도 바람이 돌린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폭력 효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지자체에서 폭력 타워 설치한다면 굉장히 민원하고 많이 싸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달 했다가 안 되고 한 달 했다가 안 되고 했던 게 어떤 신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나 또 재정도 투여하겠으나 이게 산업 인프라로 밸류 체인을 이루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굳이 하시겠다면 그나마 글로벌리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리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갖고 있고 공장도 동남아와 캐나다와 유럽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계속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서 테마가 아니고 실적주로 갈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요새 신재생 에너지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JC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바이오 중유와 바이오 등유? 이거를 하는데 정유? 이거는 의무 커터제로 하기 때문에 수유가 담보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자산가치 증분도 있어서 이 두 종목 정도는 신재생 테마에 엮여서 가는 게 크게 무난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경상 앞으로 크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래도 보시겠다면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들 만약에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한 번쯤 공약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청원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느낌이었어요. 숟가락 얹기. 이유가 중요하고 핵심이 되었던 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4차 산업 관련된 거기에 대한 집중과 투자 그리고 육성이 분명 이번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전인가 부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따라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게 그리고 중점적인 부분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그렇겠지만 과연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 동시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까지 움직였던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기업들은 크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사실상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겠죠. 꾸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변화를 사실상 소비를 하게 되는 소비자들 또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섹터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 풍력이나 태양광, 조력이나 기타 다른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철저하게 단기성 테마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위원님 모두 이 친환경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그다지 테마성으로 그냥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따라잡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보수적인 의견도 있다는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장을 이끌었던 업종과 종목들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이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조심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오늘장에서 이끌었던 업종들과 종목들은 뚜렷하게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청훈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은 다양한 산업군들이 특히 많이 뛰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이 될 만한 것, 가장 중심이 될 만한 통신장비였습니다. 통신장비. 이유는 양해에서도 그랬고 이번 한국판 유리정책의 가운데 중심축이 되고 기둥이 될 만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통신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5G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99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태동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 5G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4차 산업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단순하게 산업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간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 이거 전 세계 각국이 이 5G에 대한 투자와 집중을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기존 강했던 5G 종목들이 아니라 새롭게 움직인 5G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움츠리고 있던 예를 들면 KMW라든지 RFHR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조금씩 분명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장비 업종이 오늘 분명 가장 눈에 들어왔던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G 최근에 좀 잘 안 가서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5G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종목도 KMW 맞나요? 네 KMW인데 왜 하필 이 종목이냐면 사실상 5G 관련 대장주가 이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물려있던 분들 있죠. 약간 손실권에 있던 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8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 자꾸 대응하시면 그래도 시간을 두고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G 중에서도 대장조로 꼽히는 KMW 가격 전략은 목표가 8만 원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5만 5천 원 잡아들었으니까 공약하시려는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소부장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오늘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걸로 골라오셨어요? 섹타가 요새는 정말 너무 많아서 사실 손이 안 갈 만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섹타를 설정할 때는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반기나 내년에 갈수록 점점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느냐. 오늘 삼성에서 나노 공정, EUV 공정 트랍을 또 했죠. 평택 라인 그쪽에 캠퍼스에다가 EUV 라인을 세운다. 이 얘기인 즉슨 앞으로 공정단에 있는 먼저 장비가 같죠. 파트가 같죠. 케미칼류가 같죠. 섹타별로 반도체가 다 가죠. 그 다음에 후공정 파트에서 패키징 쪽이 어제 갔고 요새 같이 가는 게 테스트 소켓이 상당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파트인데 해당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대장이 리노 공업이고 두 번째 요새 너무 잘 가는 TSE고 세 번째가 ISC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은 ISC 기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삼성의 투자 공정이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 반도체 테스트하는 게 특히나 실리콘 러버 테스트 장비거든요. 이거 가지고 TSE랑 ISC랑 기술 특허 문제로 소송을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TSE가 성장하면서 ISC는 상대적으로 계속 정체를 걷다가 최근에 다시 점유율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새로 뭔가 점유율을 갖고 올라 내는구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와봤고 세 기업 중에서 밸류가 가장 싸고 오늘 E-BEST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살짝 좀 과하게 낸 면은 있습니다만 투자 아이디어 방향은 맞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나 또 DDR4에서 DDR5 공정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공정 증률이 한 3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캐파가 늘어나는 건 맞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텐데 지난주에 이제 그 비옥수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손절과 터치가 됐어요. 이번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주와 고가 터치를 하는 이런 기업을 어떻게 터치할지를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서 충분히 기다리시면 11선과 20일 사이에서 어우러져서 뭉치는 구간이 나와요. 이 섹터의 성장을 봤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디서 살까? 이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이 가격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기다리시다 보면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억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정 부분 내려가면 내 아이디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손절을 하거나 기업을 분석해봤더니 아, 이건 틀림없다 그러면 추가 물타기. 그래서 같은 종목을 놓고도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건 개인이 개인차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이 기업에 아는 만큼 전략을 세우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ISC라는 기업은 테스트 소켓 시장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목표가는 한 2만 원 잡아주시고 아마 매수가 자체가 한 1만 3천 원에서 1만 4천 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손절가는 1만 2천 원 잡으시면 되겠다. 단 하나의 단점은 있는데 CB를 300억 발행해서 내년에 발행되는 물량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작지 않은데 9,200원이 있어서 이거는 단점이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캐파가 커질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해서 ISC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만 2천 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많은 분들이 특히나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내일장, 금요일장이죠. 내일장에도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한번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정말 내일 바로 갈 만한 종목 오택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디근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이긴 하죠? 그렇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개조로가라고 하죠. 봉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중에 하나가 오텍 캐리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소형 가전, 그 중에서도 에어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름 수회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대단히 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의 부분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무엇보다 저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오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적어도 내일 혹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는 약간 움직임이 이상한 게 제 눈에 좀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 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보이는 이 구간, 4월에 주가가 밀렸던 이 구간에서 특별한 원인을 저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무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또는 주가 자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악재는 제 눈에는 없었다고 보이는데 주가가 밀렸어요. 반면 시장은 만만하게 좋았죠. 그걸 감안하면 주가가 한 번은 눌림 구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눌림 구간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한 차례 움직인다면 생각보다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택 내일 바로 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후반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도 흐름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택 이 종목 우선은 지난 국가였던 12,8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수익률이 그 가격 기준으로는 10%인데 10%도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조금만 더 가지고 간다면 그때는 2월 24일에 기록했던 14,400원 이 가격까지도 한 번 보고 대응하면 크게 무리 없이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절 가격은 1만 5백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장에 갈 종목이라고 하니까 정말 구미가 당기는데요. 오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크게는 14,400원까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12,800원 손절가는 1만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내일장에 좀 빠르게 수익률 한 10% 정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내일 좀 공략해볼까요? OLED 본딩 장비를 하고 있는 제이스택을 갖고 왔어요. 제이스택? 저희 실제로 시청자님들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이스택의 스토리가 있어요. 2017년도에 삼성이 대면적 OLED를 공급할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면적 본딩 장비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제이스택이기 때문에 삼성이 OLED 투자를 하면 이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이 많을 텐데 하반기에 삼성이 OLED 라인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A5 공장도 투자를 본격화하고 베트남 공장도 본격화합니다. 그러면 대형 면적 본딩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제이스택밖에 없고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 한 제가 계속 서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터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2017년에 얼마를 납품을 했냐고 보니까 5,700억 매출에 1,100억 이익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게 장비업체니까 수주 끝나면 뚝 떨어졌는데 현재 1,500억 시가총액 1,500억 수준인데 터지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레버리지가 큰 기업인데 하반기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좀 투자할 만하다. 요새 시장이 미래의 기대감을 좀 많이 땡겨오는 시장이라서 기술적 차트로도 오늘 살짝 고가를 벗긴 모습이라서 한번 가져와 볼 만하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목표가를 바로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현재 1만 원 수준인데 1만 원 수준에 들어가시면 한 30% 보고 1만 3천 원 잡는 건 무리가 없겠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주가 터지면 1만 3천 원이라면 하면 2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8천 원 수준 잡으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관련해서 제1스택 저도 몇 번 이제 종목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1스택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1스택 앞으로 미래에 올 기대감을 조금 더 땡겨오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1만 원 수준에 들어가면 목표가 1만 3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고 1만 3천 원 넘으면 2만 원 간다고요, 위원님? 수주 받으면 2만 원까지. 그 이상도 갈 수 있나.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천 원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눈여겨보는 종목이었다면 제1스택 한 번쯤은 공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들 찾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한번 AS를 해봐야겠죠. 이청원 위원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대우 부품인데요. 대우 부품 AS 한번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대우 부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때 자신 있게 금요일에 갈 거다, 그 다음 날 바로 갈 거다 했는데 몇 퍼센트 갔죠? 그 다음 날은 못 갔고요. 월요일에 갔어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 4일 안에 4% 수익이 나는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으로 드린다고. 대우 부품이 그거는 충분히 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 초반에 풍국주정이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수도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확하게는 이번 주 내도로 꿈틀꿈틀 되면서 대우 부품 또한 8%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종가는 많이 밀렸어요. 이거는 양해에 대한 기대감, 그게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 뉴딜 정책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기대감이 소멸됐다고 하는 점 때문에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우 부품 다음 날 간다 그랬는데 아쉽게 월요일 날 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긴 갔잖아요, 그렇죠? 갔습니다. 대우 부품 확실히 갔으니까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위원님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줬던 종목인데 오늘 아주 잘 갔다면서요. 네, 이게 어제 오후 2시 한 30분쯤에 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무료방이라고 하죠. 거기 드렸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잡으셨어요. 11,450원에 딱 잡고 정확하게 4거래일만 보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바로 움직임이 크게 나와버려서 4% 수익은 무난하게 달성을 했고 최근에 그 이상 수익이 조금 나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한 7%, 8% 이렇게 수익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코스모 신소재는 하루 만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과 동시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가 역배열 상황에 꽤나 오래 있다 보니 아직까지 물린 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세도 나오고 2차전지에 대한 산업 전망도 밝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조정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기회를 삼으시고 계속해서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깜짝으로 들었던 코스모 신소재까지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 받을 텐데요. 오늘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 계속 갖고 갈까요, 위원님? 갖고 가도 되고요. 어제는 하나 머틸에서 일주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가긴 가는데 좀 천천히 가죠. 요새 돌아가면서 시세가 쉬다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도 어느 순간에 시세가 한번 점프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BOE가 애플의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정보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6.1인치 수주를 받았고 5.4인치와 6.7인치는 삼성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살짝 그게 덕산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드는데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까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렸고요. 하나 머트리얼즈 말씀드렸던 종목들 역시나 목표가 터치를 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지난 공략주들 리뷰까지 마쳐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알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이창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나눴던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또 방송사 사정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트맨 2부도 이어지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